홈 캠핑 분위기 지대로인데? 캠핑? 너무 좋다, 맞지 자기야? 맞아 자기야 여기도 아늑하고 좋아 안 부르면 계속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고 빈티미찌가 왔습니다 이렇게 빈티미찌에서 느긋하게 캠핑을 하니까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네요 빈티미찌 홈 캠핑 특집 캠핑을 시작했으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? 그럼요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해야지 여러분 종목은 바로 전형적인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죠 바로 등과 등 사이 준비 시작 이제 뭐야 택시 운전 택시 운전 택시 운전 나 이거 봤어 택시 운전 택시 운전 택시 운전 택시 운전 택시 운전 다 본다고 aplicchodzi ный 상황 승강욱 bare 한 마리 근데 가슴병이 파악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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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닌가? 여기 있잖아 아..아바타야? 우리 다 했어! 아 이거 좀!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야 다른 거 보았어? 그치? 괴물 하면 그거지? 당연하지! 괴물을 안 보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한강에서 여자가 준비! 시작! 김연은 선배님! 그렇지! 그러면 이거 아니야? 아 진짜 좋아해요 트리 선배님 그거에서 남자야 여자야 이거 어디서 생겨났어? 이게 뭐야? 소주! 소주? 너랑 나 소주! 너랑 나 마시면 끝나 정우성 선배님? 여자! 손예진 선배님 다섯 번째 맞췄대요 아아! 자! 자기 아아! 아헤야! 아헤야! 네 제가 못 볼게요 자 고기 리뷰 봐봐 이러면 이렇게 초점 잡혀 맛있다 응 그거 얼굴에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뒤에 하는 거라고 팬들이 너한테 알려줘 이렇게? 응 그거요 이거야? 응 아 평생 몰랐어야 하는데 그게 귀여운 건 언니 지금 원망될까? 언니 지금 원망될까? 그래서 그럼 좀 불멍족 그러면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 되니까 일단 조명을 끕시다 좋아요 조명 까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령이 생일 축하해요 가방 좀 가방 와 혜령아 내 맘을 다 가져올래 와 선생님 너무 귀엽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 you ar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데이 퀸 좋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고맙고 여러분들한테 힘 많이 얻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얼른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볼까요? 키워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색깔로는 노란색이 잘 보이긴 하네요 미찌들이 평소에 우리 플레이리스 되게 궁금해 우리 다음 주 빈트미찌를 기대해 보면서 더 많은 빈틈을 가지고 돌아요 우리는 빈트미찌 있지의 빈 틈 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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